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우가 그때 누워있어. 너랑 밥 먹으러 다녀. 정우야. 너 언제 먹으러 왔어? 네? 너한테 얘기해 주시면 안 돼. 유영경이요? 그건 맞잖아. 네 맞습니다. 편식이 너무 필요합니다. 어. 고마워 맞잖아. 닭도 오래 빠진 거 안 먹고. 치킨은 먹고. 너랑 밥 먹으러 다녀. 고기만 먹으면 좋겠다. 메뉴 고르긴 편합니다. 무조건 고기만 먹으면 좋겠다. 김치찌개나 이런 거? 네. 네. 그런 거 좋아합니다. 맞지. 네. 허준 왜. 정우야 지금 뛰지 않았어. 또? 커피에 스키 넣어줘. 내가 지금 김서진이 실체 내가 진짜 안 먹고 말한다고. 너 라임스틱이에요? 네. 정우 형의 실식. 어떤 게 있어요? 진짜 정우 형 자죽 삐짐. 위험한 발언 나올까 봐 제가 말 안 끼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날 찾아가서 얘기 들으면 안 돼. 날 잡고 오셔야 되는 거. 너무 많아서. 아 그래요? 네. 고소하고 고소하고. 뭘 한 게 많아. 동이 형. 지금 이게 두 던짠인 거 아예? 지금? 아 입 열어? 아파. 그런 een Exemplate. Wood came hers for kids. beef geven 소식 해야겠다. 소식해야겠다. 소식 뭔지 알아요? 소처럼 먹는다고 소식. 소처럼 되는거야. 코, 현or gehe. afflicted Joel 고마워요. 소시 키웠다, 소시. 소시 키웠다, 소시. 소시 키웠다, 소시. 썸네일을 가겨둔. 솜이, 솜이. 솜이 약간 썸네일을 갈아친 거 같은데. 유리야, 솜은, 솜은 차라리 먹는데. 네? 솜은 크라블데. 자, 가도 먹어라. 이게 뭐예요? 3년 더 벌어져요. 돈까스, 돈까스 소스에 먹는 사람, 케찹에 먹는 사람. 케찹은요? 케찹 먹어야지, 돈까스. 아이를 먹어서 드시면 돼요. 루키나와 음식은 어때요? 음식이요? 네. 맛있습니다.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어. 루키나와 솜이가 제일 맛있어. 민호와서 돈까스가. 돈까스 맛있어. 돈까스는. 누가 돈까스 소스에 먹어. 케찹을 먹어야지. 네. 식당, 식당. 식당, 식당. 식당은 어때요? 맛있었나요? 어, 네. 맛있어요. 그동안 먹은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저 이거요. 이거 카레. 재현 선수가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저거요. 우동. 다코라이스. 지금. 하지마. 고모초등학교 때랑 친구예요. 진짜 복도 좋아하시는. 그동안 먹은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다코라이스예요. 네. 맞지? 추천 맞지? 네. 샤브샤브 맛있는 거. 별빛이 내린다. 돼지고기가 맛있어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더 맛있어. 단 고기는 김치죠.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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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가져온 거 같아요. 맛있어. 왜요? 맛있어요. 안 자라고 와가지고. 여기서 한 달 있으니까. 너무 많이 흘러봤어요. 머리가 너무 귀여워.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샐러드. 안 먹어. 빨리. 이건 찍지 말고. 이건 왜요? 나 야채만 먹으니까. 허준. 무서워? 안 드시네요. 카메라 좀 치워줄래? 우동 좀 볼게. 날씨 많이 높죠?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피부 많이 타셨어요? 네. 많이. 아까 이거 안 드신다는 거 아니었어요? 치워. 이거 아까 안 드신다는 거 아니었어요? 치워. 어휴.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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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이 너무ällt. 왜? 귀여워. 귀엽다고? 진짜 츤데레 스타일. 츤데레는? 츤데레가 그거 아니야? 츤데레가 그거 아니야? 아우. 오다주. 아 무뚝뚝하게 잘 챙겨주는. 오다주. 난 잘 안 챙겨주는데. 츤데레 스타일. 츤데레 스타일. 흐흠흠흠 흠흠흠 흠흠 흠흠 흠 네 흠 흠 흠 흠 아 보고 배운 거예요 흠흠흠 흠흠흠흠흠은 흠 흠 흠 흠 이번 시즌 중 목표나 각오 있으세요? 목표요? 한 번도 안아프고 이제 일본에 계속 흠 오 오 나 каче순 너무 추워요 근데 더운 날씨가 더 많아요? 어제는 또 더웠어요. 저희 처음에 왔을 때 어제 같은 날씨 계속 그랬어요. 계속 따뜻하다가 최근에 조금 쉬었지. 어제. 맛집 있겠네요. 맛집이요? 우동 드실 거면 저기 문비치 옆에 파란색 간판이 있어요. 그 우동이 맛있거든요. 돈이 좀 있다. 그럼 이제 잼스테이크가. 그럼 예약해야 되겠어요? 진짜? 뭔가 이번에는 좀 오래 있어도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예전에는 한국 가고 싶고 그랬는데 지금은 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좀 가고 싶어요. 그냥 끄덕여. 예전에는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